갑니다. 돼지 더돼지 약간. 귀여워. 근데 진짜 안 아프다. 너무 걱정했나 봐. 집에 가나요? 심속났어? 아이고. 아이씨. 치킨거. 치킨. 아. 이거? 살찐 거? 살쪘습니까? 살찐 형탑, 생선. 고기 맛있어? 이런 여유 진짜 얼마 만이야. 진짜 맛있다. 되게 매콤하다. 이거 수주 먹어야 될 거 같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주사 맞아야지. 근데 남이 해준 거라 더 맛있다. 그치? 내가 차리고 치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치? 진짜 맛있어.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안 먹었어? 이거 좀 먹었어. 이거 좀 먹었어. 어? 어거니가 아파요? 레이더나 먹을래? 응? 자몽뮤잠 자몽뮤잠 상큼해 맛있어? 응 맛있어 주저 맞으러 가볼까? 파이팅 파이팅 유튜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돼지 갑니다 돼지 더돼지 하하하하 모두의 거기를 다 봐 사람 많이 없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며칠이죠? 16일인가? 몰라 아 맞아 16일인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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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본 이렇게만 하면 되나? 그렇지 여기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군 아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요 갑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나요? 어디가 뭐냐고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 찍지말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으음 맛있네 아 진짜 이거 안 먹으려고 했네 이거 먹어야겠어 왜 이렇게 맛있어 계란이? 아기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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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맞고 너무 일찍 잤다 아하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잔적 처음이야 8시 반 애기 재우다 같이 잖아 근데 확실히 자다 보니까 팔이 아프더라 그치? 난 팔이 아팠는데? 그래서 깼어 그쪽으로 좀 못 자겠더라고 독감주사 맞은 느낌 정도? 요건 어때? 아이씨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간에 피자 보신다고요? 팔이 좀 빨개졌어 근데 이거 그거 붙여놔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저거 꼭 밴드 붙이면 빨갛게 되더라 발이 냉찜질 한번 해야겠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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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먹었다 추워 아이스 완전 추울 것 같아 졸려? 어때? 심폭났어? 졸려서 심폭났어 귀여워 오 여기 맛있다 좋아 나는 마라카 주사 맞은지 이틀차 어떤가요? 왜 이번에 아무렇지도 않죠? 전 건강한 30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 안 건강해? 여기 주사 여기 맞았는데 여기만 아파 아 아 진짜 약간 뻐근한 거 나는 물론 독감주사보다 좀 아프긴 아픈데 참을만해 근데 둘째 날이 진짜 힘든 거 같아 하루 딱 지나고 그치? 아무튼 참을만한 근육통이다 나는 주사를 맞고 나서 약을 먹어서 그런가 아까 너무 아파가지고 팬잘 그거 두 알 먹었더니 좀 괜찮은 거야 아프면 부활 부활 먹고 일단 1차는 괜찮은 거 같아 2차가 무섭다 2차가 무섭다 2차가 무서워 우리 엄만 아파도 괜찮다는 거야 우리 엄만 아팠는데 이렇게까지 안돼 저는 자, 바닥에 번역 그런 새로 제빼 다시 oils 이빼 이빼 이빼